이제 기존에 옷을 잘 해놓으셨고 타고 이제 변경 조금 깔아놓으셨구요 오늘은 명함을 좀 넣어 네 아마 손이 바쁘실 거였지 붓이 왔다갔다 하는게 좀 빨라서 항상 이제 밑에서 어두운 쪽에서 올라가셔야 돼요 네 우리 마당에서 한참 내려갔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없는 색이 들어 하나시죠? 없는 색을 조금 넣어주셔야지 예뻐요 너무 꽃이 하얗다 보니까 색깔을 과감하게 못해서 소심하게 늘고 틀어진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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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묵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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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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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